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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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당장은 이별은 안된대 네 남편이 그리고 이혼을 안해줘 아 그래요? 응? 그리고 원래 둘이 싸움은 애들한테도 많이 보여줬어? 응 아는 것들도 있더라고 큰애가 자꾸 부모를 원망해 아 응? 지금 만나는 사람도 가정있지 않아? 아니요 정확히 이혼했대? 거기서 자식이 있는데? 저한테는 하나있다는 말 못들었어? 네 저한테는 없고 그냥 이혼만 했대 이혼만 했대 그리고 엄마는 몰라 12월달 12월달 되는거야? 12월달에 망신살 있어 네 이때 조심해 핸드폰관리도 잘하고 괜히 내가 코가 걸려 잘못하면 아 네 응? 엄마는 일부동사는 못해 사주팔자에 아 그래요? 응? 이 가슴이 화병이 너무 많아 지금 솔직한 얘기는 맨날 어디에 울분을 토해도 토할 데가 없어 솔직히 자존심에 무짓해서 네네네 응? 억울하잖아 솔직한 얘기 아 맞아요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디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본인 친정 얘기해 봤자 본인만 지금 적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응? 그리고 본인은 원래 그래서 잠 못 자 머리가 깨지게 아프단 말이야 지금 요즘 특히 가요 응? 우울증이 있어 지금 원래는 좀 일찍 헤어지려고 노력 좀 해보지 아니 저는 신랑이 저희가 주말부부를 계속했었어요 결혼을 해서 주말부부를 계속해서 내 엄마는 저걸 몰랐어 남편에 대한 거를 제대로 전혀요 저는 그냥 늦었어 응? 그렇게 바람피우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눈치 못 챘어? 맞아 네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그냥 믿었고 그냥 애들 키우는 데만 올인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응?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그걸 늦게 하는 거야 늦게 그러니까 엄마 배신감 얼마나 늦냐고 네 그러니까 억울하지 나도 많이 억울하죠 응? 응? 남들 같았으면 눈치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챘을 텐데 정력은 미련한 거야 엄마가 미련한 거야 맞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때 그런 거였나 이제 와서 약간 그런 게 생각나지 전혀 전혀 몰랐고 본인이 그렇게 외도를 해 놓고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응 응 그래서 억울한 거지 이제 지금 애들 키워놓고 이제 조금 뭔가 안정되려고 하니까 응 저렇게 팍 이제 터진 거지 이제 본인도 세상은 이제 조금 아는 거야 네 맞아요 전혀 몰랐어요 응 이게 바람이야 그리고 엄마는 준비해 놓은 게 없어 이혼하려고 그래도 네 응? 무조건 이혼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네 네 뭔가 뒤를 밟아 놨어야지 저렇게 터지기 전에 터치기 전에 네 응 그럴 기회도 많았는데 엄마가 몰랐어 그러니까 아빠는 더 바람 피우고 다녔지 아 근데 왜 선생님 서류를 안 해줄까요? 자기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잖아 본인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야 애들 핑계로 뭐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계속 서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엄마는 미리 터치지 말고 준비를 해놨어야 돼 원래는 응 남편 외도하는 걸 잡아놨어야지 그래야지 뒤를 꽉 밟아갖고 뒤를 꽉 눌러놨어야 되는데 엄마가 어설프게 터친 거란 말이야 네 어설프게 전화 통화하는 거를 근데 제가 그 다 녹음을 해서 시댁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시댁은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안 돼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여섯 가지 응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를 뭐 동창이라 그러면서 알고 있더라고 다 그러니까 본인만 나쁜 년 된 거야 지금 응 이제 왜냐면 그 집은 되게 이기적이야 시댁은 네 응 그러니까 해주고도 욕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어쩔 수 그걸 시댁에 터치지 말고 그거를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놨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저 사람이 더 꼬리를 더 잡아 놓고 나서 잡아 당겼어야지 그래야지 뒤도 성격이 너무 급했고 막 이랬던 거 같아 응 그리고 본인이 그때 너무 배신감이 많이 들었던 거 네 맞아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애들도 어릴 때라서 응 응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거 챙겨야 돼 내 거 너무 못해놨어 지금까지 근데 제 거 챙길 만한 게 없어요 선생님 응 그랬잖아 그 사람은 놀고 먹고 다 했잖아 자기가 쓰고 네네 그쵸 신났죠 뭐 응 그랬으면은 본인도 애들 핑계대서 끄집어 내렸어야지 저는 그냥 매달 주는 생활비만 받고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응 그 금액도 동일해요 아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더 많이 받잖아 저가요? 아니 네네 돈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 생활비 구하다가 어떻게 쓰라고 근데 그것마저 이제 줄이려고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것마저 줄이려고 한번 생전 몇 년 연락 안 오다가 연락 한 번 왔었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더 주거나 그 외의 걸로 더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 없어 그니까 본인이 있었을 때 같이 있었을 때 좀 잘 그거를 달래서라도 더 받아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는 게 한이지 다른 여자 같은 경우는 딱 꼬리를 잡아도 딜을 캐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럼 선생님 서류 정리는 안 해주려고 하나요? 제가 하자고? 지금은 안 해줄 것 같아 아 몰라 2년 뒤에 해준다고 자꾸 그래 2년 뒤에? 응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 네네 뭐하러 급하게 해? 내가 뭐 하실 게 있어? 그렇진 않아요 진짜 유별하고 끝내면 몰라서 생활비도 안 줄 수도 있어 네네 저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안 할게 그럴려면 굳이 내가 뭐하러 그렇다고 지금 만나는 인간이 나 도와줄 건 아니잖아 응 찌질이 있는데 뭘 나 도와줄 게 뭐 있어 아 진짜요?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돈은 버는데 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야 아 그건 맞는 거 큰 돈을 나한테 주겠냐고 안 주지 아 진짜 그럴 거 같진 않아요 잠깐씩 조금씩은 좋아요 용돈은 그게 다야 응 만나도 좀 좋은 사람 좀 만나지 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난 사람마다 다 제가 돈을 뺏기거나 돈을 뺏기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그걸 못해 알랑방구도 못 끼고 맞아요 응 그리고 본인이 숙일지를 몰라 솔직한 얘기로 응 그거 본인이 하나 받으면 줘야 돼 또 응 남자를 길을 잘못 들이두는 거지 그쵸? 네 그럼 일 안 난 거야 네 왜 그런 거야 사주팔자 인두하살이 있어 본인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끝에 가서 탁탁 아 응 그리고 본인은 열 번 잘해주고 한 번 소리 빡 질려서 사람을 틀어놓는 거고 아 흔질나면 본인은 가슴에다 탁탁 터지는 게 있거든 얼굴이 응 그리고 남자를 그냥 내 남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루 두루 그냥 만날 생각을 해 아 지금은 네 네 지금 만난 사람은 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아 아 왜냐면 내 마음을 터놓고 움직일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진짜 먹여살려줄 거지 나는 아 잘 봐봐 어찌보면 되게 이기적이야 한 번씩 봐봐 아 근데 그걸 이용을 해야 돼 내 본인이 그걸 이용할지는 모르고 고지고 때려야 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믿고 뭐 별로 욕심은 하지 않아요 응 근데 지금 만난 사람이 되게 좋은데 헤어지려고 헤어지도 몇 번 있었어요 그니까 뭐 제가도 그런게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적도 있는데 음 마음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예전에 결혼해서 이혼 한 번 해 이혼하고 지금은 이제 아버님하고 동생 게리고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대로 다 아는건 없잖아 확실히 아는건 없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건 뭐야 나를 다 진짜 믿는건 아니잖아 그러면 저를 왜 만날까 그냥 엔조일로 만나면 그런것도 있지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 왜냐면 본인은 편안하고 사람 잘 챙겨주고 네 그건 편하지 그 상대가 만날 때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이후로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하 근데 크게 저 사람들은 되게 이기적이라니까 그게 이기적이라는거에요 진짜 좋아하면 자기꺼 개방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는데 그런걸 제대로 안하잖아 네 맞아요 아는게 별로 없어요 응 그니까 맨날 미궁 속에 빠지는거지 정신 차리죠 지금은 어쨌든 내길 찾아가면서 움직이고 응 본인도 이제 좀 똑똑해져 미련하게 살지 말고 네 응 그 맨날 열심히 일만 하면 뭐할거야 응 네 네 진짜 신랑하고 그렇게 내고나서 제대로 저를 챙기거나 쉬는 자가 없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크게 가진것도 없지만 마음 좀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고 뭐 진정엄마가 뭐 막 살감사라니 그분한테 가서 얘기할 그런것도 아닌거에요 내가 생각나 그럴거 같아서 벌써 얘기했지 응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다니까 네 없어요 응 그러니까 답답한거지 응 원래 그런 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은 그런 살을 잘 풀어놔야돼 그래야지 좋은 사람들을 만날수도 있는거 응 엉뚱한 사람 만나는게 응 그래서 몰라 2년동안은 내 살을 잘 풀어놔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앞길이 열려 응 안그러면 또 엉뚱한 사람들은 자꾸 꼬여 왜냐면 끼리끼리 모이게 돼있거든 사주팔자 센사람끼리 응 본인도 좀 따뜻한 사람도 만나고 싶고 나를 좀 챙겨주는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왜 내 사주팔자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나한테 꼬이는거야 응 그러니까 내 사주를 살을 잘 벗겨놔야지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응 응 지금 근본원인은 이거를 못해놨기 때문에 자꾸 지금 3명을 남자를 걸쳐 지나갔는데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응 제일 없어 응 요 놈은 괜찮겠지 하고 잠깐 만나고 요 놈도 똑같고 그치? 네 맞아요 그래서 알아야되 이런걸 그래서 원래 정월되고 뭐그러면 자꾸 내 살을 자꾸 풀어놔 움직여놓고 그래야지 본인 앞길이 열려 그리고 둘째는 걔는 EQ는 좋아 장머리 잘쓸거야 네 그런애들은 재주를 많이 가르쳐야돼 재주를 그 큰애는 제 왜골수란 말이죠 네 응 상처도 많고 너무 빨리 정신적으로 커버려가지고 응 속에다 감추잖아 네 불쌍한거에요 큰애는 둘째는 털어 제가 얘기를 하든지 뭐라든지 움직인다 큰애는 저 가슴 마리하고 있다며 네 이거 원망밖에 없는거 부모에 대한 원망 응 그거를 잘 다독거려줘 네 그래야지 걔가 올바르게 잘 커 그렇죠 응 그렇다가 나쁜애가 아닌 철이 일찍 들은거에요 네네 맞아요 철이 너무 일찍 들어서 되게 밀안해하고 있거든요 응 그거를 잘해서 움직여주면 응 그리고 큰애는 잘 빌어져야 되는데 아 그래야지 엄뚱한길로 안 빠져 응 네 알죠 네 지금 만난 사람은 그냥 곁다리 겨러놓고 만나고 응 응 그리고 본인은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내 살을 잘 풀어 두 번만 잘 풀어요 응 살풀이 두 번만 해요 응 그 다음에 진짜 3년 뒤에는 좋은 사람 만나죠 그런 아저씨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굿하면서 풀어내는거에요 아 응 그 미리 했으면 좋았을거에요 왜냐면 3년 전에 좀 풀어냈지 점 안 본 것도 아니잖아 뭐 아예 안 본건 아닌데 본인은 즐겨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궁금은 되게 많이 해요 되게 궁금은 하고 제가 지금 2년 전에 어 카페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거 시작할 때 이제 잠깐 선생님 만나서 보고 했고 그 이후로는 그 때 좀 내 살 좀 풀어난만 하네 그런 딱히 그런 말씀은 없으셨던거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이 본인 말대로 내가 위안 삼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네 맞아요 진짜 저는 정말 의지할 사람이 안 있었어요 누구한테 큰 돈 큰 돈을 바라는건 아니야 네 왜 본인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먹고는 살 수는 있습니까 네 근데 내가 마음적 정신적으로 위로 받아서는 필요하잖아 음 그럴려면 내가 내 기운이 그런 기운이 좀 죽어야지 좀 올바른 사람이 들어와 와 음 큰 돈은 아니니까 음 그래서 두 부분만 잘 풀어야 알았죠 네 선생님 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거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6월달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이제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에요 음 근데 조금만 권리금을 좀 약하게 부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올라 간은 좀 깔끔하게 해놨어 네 근데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래서 좀 음력 2월달 넘어가면 좀 기회는 있다 그래 아 그래요 응 여기 말고도 지금 두 군데 내놨어요 네 세 군데만 다 내놔 내놔서 움직여놓으면 거기서 다 해서 얼마를 받고 싶은거야 저는 그냥 제가 했던거 권리금만 조금만 조절해서 내려요 지금 시국도 시국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하겠어 그쵸 저같이 어려운 사람이 하겠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돈은 또 장사 또 해야돼 어 그래요? 전 안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? 아 아 두 번만 더 해요 어떤 관련된 일일지 조금 음 본인은 물장사 해도 괜찮고 네 그런거 아니면 음 뭘 피부관리 갖다가 배우고 싶은 거 뭐 아 아 그런것도 관시는 맞죠 선생님 그런거에요 가고 문신하고 과체도 괜찮아요 아 배워봐요 왜냐면 손끝이 야무죠 네네네 잘해 그래 아 아 일단은 내 삶을 먼저 잘 채워요 그래놓고 하나하나 풀어가요 네 그렇죠 네 네 궁금한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 네 네 네 네 땡 아 그럼 네 MIN año